안녕하세요. 오늘 가볼 곳은 LA는 아니지만 에너하임에 있지만 나름 LA에서 나름 가까운 위성비를 한번 봐 볼게요. 여기가 그렇다면서 여기에 미키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 미키가 없고 뭐 공주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 그 공주가 없고 근데 여기가 진짜 되게 커. 나 이거 구부분도 한 번도 안 가봤어. 보면은 이거 봐. 디즈니랜드가 이만한 구역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가 최초로 지어진 디즈니랜드거든. 아 본사구나? 본점 본점. 그래서 구역에 디즈니랜드 호텔이 모여있는 여기가 있고 또 여기가 어드벤처 파크라고 해서 뭔가 조금 다른가 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디즈니랜드 파크가 이만큼 있고. 우와 그러면은 디즈니랜드 호텔은 디즈니랜드 느낌으로 꾸며져 있나? 그냥 일반 호텔야. 일반 호텔이네. 그냥 센시한 호텔이네요. 나는 또 막 내부에 알라딘처럼 꾸며져 있고 그런가 싶었네. 아기들이 놀긴 좋겠다. 저는 성인이 타서 재밌겠는데? 굿즈를 안에서 파는구나. 일단은.. 아 여기가 이제 입구인가 보다. 에버랜드 같네요. 입구는. 아 근데 나는 딱 이럴 줄 알았어. 입구에서부터 딱 그런 성의 이미지가 뭔가 나를 반겨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진 않네. 매표소가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돈을 내기 전까지 우리 성 보여줄 수 없다. 볼 수 없다? 돈 내놔. 야박하네. 공주님. 신데렐라다. 신데렐라. 신데렐라. 어? 신데렐라. 이거 또 할로윈이어서 먹어. 디즈니 또 너무 좋잖니. 여자애들 디즈니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그럼. 그래서 일단은 이 메인. 디즈니랜드 파크를 가기 전에 여기 어드벤처 파크 한번 좀 둘러볼게요. 기발한 어트랙션. 우와 이건 뭐 으류류네. 오. 그럼. 여기가 조금 어드벤처라고 하면은 어른들이 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니네. 프로즌이 있어버리네. 겨울왕국이네. 누구랑 누구지? 인어공주였지 뭐. 아 빨간 머리면 인어공주구나. 포테이토. 포테이토 아저씨다. 토이스토리. 아 이렇게 좀 무섭 무섭 무섭한 게 있네. 관람차 이쁘다. 귀엽다. 어 미니다 미니. 미니 미키 미니 애니메이션 보신 분. 나이 나오. 와 이거 재밌겠다. 밤에 역시 놀이공원은 밤에 불빛이. 진짜. 미키도쿠 진짜 난리 나겠다. 뭐에요 완전 섬이네 거의. 요런 거 타고 다니는 게임인가 봐. 아 이거 이름 뭐였지? 아 그리즐리 피크라고 한 게 요 곰 모양이 있네 요렇게. 아니 이거 우리 나라에도 있잖아 이거. 물 다 젖는다고 저렇게 타는 거. 아마존 아마존. 에버랜드 아마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요렇게 타면서 이제 뭐 즐기는 어트랙션인가 보다. 그리고 벅스 랜드라고 또 있네. 개념가 보다. 오. 그러게. 맞네 맞네. 얘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왔는데. 벅스 라이프. 응, 재밌게 봤지. 귀여워, 일벌레.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건가. 일벌레 왜 이렇게 귀엽냐, 잔망잔망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 우리에겐 앤트맨 이전에 벅스라이프가 있었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놨네. 아, 이거 진짜 벅스라이프처럼 꾸며놨네. 우리가 벌레가 된 거 마냥. 이런 거 어감이 있으면 벌레가 된 거 마냥. 아, 가디언 서복의 알록시네. 그게 뭐죠? 아, 이거 음악 듣고 가다가 막 괴물 빵빵 차는 거. 아, 귀여워, 얘네. 뭐야? 얘네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나와? 개 귀엽다. 뭘 타면 이렇게 뭐 찍히나보다. 저런 거 진짜 잘 나온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일단 내 생에는 없었다. 근데 뭐가 크다, 되게. 우와. 아, 요런 걸 이렇게 전시해놨나 봐. 아, 요런 걸 이렇게 전시해놨나 봐. 아, 이렇게 막 보여주고. 갇힌 건가? 잡힌 건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프. 구르트. 아, 구르트. 구르트는 그리고 쟤가 아니잖아. 아니, 쟤가 데리고 다니는 애가 구르트잖아. 맞네, 클라우드. 아, 노래 튼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 된가 봐요, 형은. 크다, 확실히 크다. 다 하나씩, 빌딩 하나씩 갖고 있는 느낌이네. 우웨악 하는 느낌인데. 그건 뭐야? 레이서? 아, 오! 카 아니야, 카? 오, 맞네, 맞네. 카지. 아, 이런 걸 타고 이제 이런 데를 둘러보는 거구나. 모텔도 있네. 주인공. 얘는 많이 녹슬었네. 이게 그 옛날에 잘 달리던 그... 할아버지.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타보고 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건가 봐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네. 진짜. 아, 얘 것도 딱 트랙처럼 이렇게 해놨네. 인크레더... 인크레디코스터. 인크레더블인가 이거? 아까 그 제일 봤던 롤러코스터 같은 그건가 보다. 맞네, 옷을 이렇게 입었네. 다 인크레더블처럼. 아, 그러네? 얘네들이 이제 뭐 빠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음, 맞아, 맞아. 이거를 롤러코스터로 해. 테마를 잡고 했나 보다. 음... 야, 진짜 크다. 토이스토리 눌러봐요. 저거? 우와... 제시! 우와... 제시! 해전목만 여긴 이렇게 돼 있네. 해전목만은 우리나라 해전목만 예쁘네. 얘네들 대신 그 엄청난 그 IP를 갖고... 음... 아, 이건 또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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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나 보다. 음... 아기들 사기 좋은 건가 보다. 아닌가 봐요. 뭐야 이거. 동영상인데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네. 와, 밤에 멋있다. LED인가 봐요. 이거 봐, 관람차. 다 밑에 그려져 있어. 너무 귀엽다. 도날드 막 이렇게 그려져.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이게 이 안에서도 도나봐. 이게 이렇게 도네. 그러니까. 두 개가 달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도 돌고 이렇게도 도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치? 우와, 재밌다. 관람차 저런, 저런, 좀 좋다. 야, 불빛 키면 진짜 이쁘구나. 역시 놀이동산은 불빛이지. 빨리 공주들 보고 싶은데? 디즈니는 솔직히 공주들이지. 여기부터 가줘요. 인어공주부터. 아, 귀여워. 어이, 결혼했네. 죽을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이거 봐. 거의. 어, 귀여워. 얘네 노래 부르는 애들. 이거 봐줘요, 이거 이거. 다리 생길 때다, 다리 생길 때. 어, 옛날에는 이렇게 거의 앞머리 풍성하고. 너무 이뻐, 지금 봐도. 예쁘다, 예뻐. 사랑을 이뤘네. 물방울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고. 대신 이때 말 못 하지 않아? 목소리로 이리 와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니까 널 그 목소리 가져야겠다 하면서. 음, 음. 얘 이름이 뭐지? 메리... 아리엘. 아리엘, 아리엘. 근데 골이 있는 게 제일 이쁜 거 같아. 으흐흐흐흠. 아리엘은 꼭 이너 때가 리즈였다. 음. 일단은 그 어드벤처 파크는 여기까지 대충 둘러보고. 음. 이쪽 이제 메인으로 가볼게요.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